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승하우대 역사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봉 9장 27절부터 31절을 통해서 능이 이일할 줄을 믿느냐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능이 이일할 줄을 믿느냐 능이 이일할 줄을 믿느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유세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도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능이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삶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한계라는 것이 뭐냐 힘 그리고 책임 능력 이 따위가 다달할 수 있는 범위가 바로 한계입니다 우리의 힘에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책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다달할 수 있는 범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또 능력이 무한한 것 같지만 실상을 이렇게 보면 사람은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정말로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해내기도 하지만 그것을 천천히 뜯어보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허허벌판이나 어떤 산이 있는데 이것을 다 깎아내고 거기에 신도시를 건축합니다 요즘에는 정말로 사통팔발 그 세길이 막 열리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 산을 막 뚫는데 그 산 속이 다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뚫고 거기에 길을 내고 고속도로를 내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또는 여러분 바다를 막아서 간척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그 바다를 막아서 그 간척지가 엄청난데 그곳에 논, 그리고 농사를 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다 무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한계는 이것까지다 사람의 한계는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보면 분명한 한계,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도 한계가 있고 힘도 한계가 있고 책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는데 그런 계절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해도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가물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온 땅이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쓰나미같이 자연 제약이 갑자기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지진을 연구하는 탐사팀들이 있지만 지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강도로 나타날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람들이 신도시도 만들고 막 그 바위를 뚫어서 길도 내고 간척지를 만들어내는 무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처럼 한계에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성숙해지면 우리는 한계를 더 쉽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과 천체들 삼남한 상황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3주 전 4주 전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주무실 때 풍랑이 막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떱니다 왜? 그 풍랑과 파도가 막 휘몰아 채워서 바다가 그렇게 된다면 이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시니까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미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전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모든 생각을 자신의 한계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건 역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당시도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고 가만히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맹인이 나오죠 그 맹인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돌아오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던 그 딸을 살리시고 달리다고 하니까 그 딸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이런 일이 그 동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는데 아마 그 맹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맹인들이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부르는 내용이 뭐예요? 다이세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맹인들은요 그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맹인들은 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듣는 청력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 그 맹인들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지금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다 기적을 해마셨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 사람들이 애곡하고 통곡하고 피리를 부는데 야 이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그 소녀를 잡아 일으켜서 생명을 그에게 부여하셨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빨리 달려갈 수도 없고 정확한 의지를 판단할 수도 없고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여 다유세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유세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맹인들이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 소리가 좀 적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유세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결과 드디어 예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맹인들도 함께 들어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맹인들에게 뜻밖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주님 저 낫기 원합니다 저 낫기 해주세요 이러면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두 맹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맹인들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믿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두 맹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낫기를 원하느냐 네 소월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능력이 저에게 엄청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전지전능하시고 정말로 무한하시고 삼남한 성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이라고 제가 고백하면서도 어려운 일 만나면 제 자신도 위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도 위축이 되고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한계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그토록 소원하는 눈을 뜨기를 원하는 그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한계 속에 갇혀 있느냐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네가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맹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맹인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불가능만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맹인들이 40년을 살았다면 아니 50년을 살았다면 그 50년 동안 이 맹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맹인이 되었고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남들이 그렇게 다 보는 세상을 이 사람들은 볼 수가 없던 사람이에요 이를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겠고 병원을 찾아갔고 그리고 이 눈을 뜨게 한다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도움을 총해봤지만 사람의 한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불가능만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다 보는 그 눈 그 눈조차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혔던 사람들이에요 그 한계라고 하는 벽 앞에 이들은 절망하고 절규하고 그리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요 사람은 누구나 한계 속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어렸을 때는요 꿈을 굉장히 크게 꾸잖아요 그래서 너 뭐 될래요? 하면 대통령 될 거예요 너 장군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저 사람이 대통령 안 되고 장군 안 될 거 알거든요 그냥 꿈만 크게 꾼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점점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지만 슬픈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 사람은 자신의 한계에 갇혀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등하신 하나님에게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맹인들은 한계 속에 살았어요 맹인들로 살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고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지만 눈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자신의 눈을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1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요 지금까지 그들은 40년을 살아왔든 50년을 살아왔든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것이 한계예요 자신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있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한계의 벽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경제적 도움을 구할 때 정말로 1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달 카드값을 갚아야 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저 지금 100만 원 꼭 필요해요 이거 값지 못하면 저 신용 신불자 되거든요 100만 원만 채워주세요 100만 원만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요 스스로 뭐예요?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왜 100만 원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을까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100만 원이에요 카드값을 갚기 위해서는 1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수도 있고 하나님도 어려우시니까 그냥 내가 내 선에서 100만 원만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100만 원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100만 원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어려우신데 이렇게 100만 원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삼나망사는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하고 찬양도 그렇게 부르지만 막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마저 제한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100만 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는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100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만 원을 응답해 주실 분이라면 100억도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저 연방은행에 있는 금과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학계서 2장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금을 저한테 이렇게 갖고 오셔서 주시면 제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적용시키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한계에 빠져 있지? 너 리미티션에 빠져서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내 눈은 못 뜰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너희들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왔지 그러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는 거야?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너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고 너희 믿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계에 부딪혔고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눈 뜨는 일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맹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여 크라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 맹인들의 입장에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왜?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분이에요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그 소문,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의 한계를 생각하면 우리는요 우리는 100만 원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100만 원을 주겠어요? 그런데 이 맹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역사상 자기들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왜?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는 그 예수님이 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전에 이야기가 아니라 방금 전에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현장에서 이 맹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그 말씀 속에 기록된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재현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맹인들의 샘법은 간단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자기들의 눈은 죽어 있어요 온 몸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는데 그 눈, 죽은 것을 주님 살릴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금방 계산이 가능해졌어요 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 눈 뜨게 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40년을 살아왔든 50년을 살아왔든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오셔도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일을 다른 사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샘법이 간단해지고 이분이 능히 이 일할 줄을 믿게 된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로 주역으로 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의 눈을 만지셨고 실로함 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한계를 늘 체험합니다 이번에 성경암성학교 2절을 추진하면서도 수많은 계획과 비전이 있었죠 그 계획과 비전을 생각할 때는 어때요? 가슴이 막 뛰는 것 같아요 막 당장 우리는 할 수 있다 여호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자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업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가난한 입성을 위한 세븐데이지 우리 테필린보금 선포를 했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작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니까 그때 저한테 다가온 게 한계예요 한계를 서서히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후원금액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리고 하는 일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꼬이고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고 하면서 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어떻게 됐냐면 어이기소침하게 되세요 어머니 기죽어 이렇게 그냥 허리에 이렇게 힘이 쭉 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렇게 엎드러지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암성학교의 사역이라 저의 한계를 절절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럴 때 참 사탄은 기가 막혀 역사합니다 변명이 막 생기고 회의가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반한 생각이 막 들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누가 헌금하겠어 지금 사람들 다 죽겠다고 하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요 헌금이 다 그냥 바닥이 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힘들고요 저 교회도 힘들고요 저는 뭐 다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려와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애도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누가 성경암성학교에서 그렇게 그 헌금하겠어? 이런 회의가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한국에서는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 건데 기관사역하는 거 성경암성학교 사역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교회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나와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정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목사님들에게도 월급이 주어지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은 100만 원도 받고 많으면 천만 원도 받는 목사님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월급날에 월급받는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고 나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월급받은 날이 없어요 역시 한국에서는 교회 사역을 해야 돼 기관사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다가 다 충돌해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몇몇 기관사역 외에는 대부분 분들이 다 그냥 좋은 의도 가지고 그냥 뭐 정말 기도하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믿고 시작했는데 보면 중간에 다 탈락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사라지는 이유가 한국에서는 교회 사역이지 기관사역은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물씬 물씬 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들어간다면 이 건물에 그 비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괜히 일을 벌여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 수많은 생각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는 사이에 점점 의기소침해고 그 다음에 점점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점점 절망해지는 그리고 그냥 왜소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계속 이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능이 일할 줄을 믿느냐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에요 지금 맹인들에게 맹인들이 가서 나스렌 예수여 다윗의 자손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능이 일할 줄을 믿느냐 그런데 그 맹인에게 했던 질문을 예수님이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이 일할 줄을 믿느냐 그때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왜? 저는 이걸 제가 하는 거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함성학회가 무슨 영리 기간이 아니고 돈을 버는 기간이 아닌데 성경함성학회가 자체를 어떻게 스스로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12년 동안 성경함성학교 사역을 하면서 그 12년 동안 진행해왔던 모든 일들을 제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던 그 일의 한계를 더 씌워버리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월세를 감당할 수 있고 이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일을 내가 감히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암성학교의 사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일을 이 일을 내 일 사람의 사역으로 규정하는 딱 순간에 우리는 한계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맹인들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저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성경암성학교의 사역은 제가 쓰임 받고 그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부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뿐이시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돼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암성학교의 사역 박중심 목사가 그 대표로 있으시니까 박중심 목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학교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 믿음은 지금 이 두 명인은 그 해당양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셨던 것들은 지금 우리 옆에서 사역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잖아요 그런데 대신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 기적의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하셨어요 해당양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 두 명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당연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함성학교 이전의 일 지금까지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함성학교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일에 비해서 지금 성경함성학교가 지금 있던 그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장소로 가는 일이 그렇게 큰 일, 대단한 일 아니에요 지금까지 성경함성학교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정말로 대단했고 규모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던 거예요 지금 성경함성학교 이전하는 것은 그 중에 세 발의 필요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한계의 벽을 느끼고 그 앞에서 절규하고 외소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보기 원치 않으세요 저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한계 앞에서 여러분들은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 앞에 또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과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게 해 주셨다면 해 주신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먹게 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딪혀 있는 그 어려움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의기소침하고 주저앉고 한계 앞에서 절규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의 질문을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유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은 능히 하실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능히 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그리고 위기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한계를 생각하고 그 앞에서 절규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히 하십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처럼 이 두 맹인의 눈을 낫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수많은 기적들과 사역들 위에 기름 부어 주셨던 그 일들처럼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위기 앞에서 지금 절규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